오늘 상대표님 강연 부르시면서 혹시나 궁금하신 것 있으면 함께 질문해주세요. 네, 생각해 주시죠. 오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전부터 대표님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전문을 써가지고 오셔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중요한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환적 사고 그리고 지금 사건이 똘똘 뭉쳐져 있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잘 돼가지고 정치적 세력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전문에 전환적 사고가 아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상, 약자보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말들인데요. 이거는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약자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적 사고의 핵심이 방법상의 문제 그러니까 직접 민주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독재에 한가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상에 있어서 권력의 집중, 굉장히 독재적인 사고, 개발 독재적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국민주권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국가적 자주라는 말씀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랬어요. 국가의 위험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획일적이고 위험한 사고고 전환적 사고를 방해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존엄이라는 것이 국가의 위험을 위한 존엄이 아니라 이 존엄은 개인적인 존엄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라는 것도 개인의 자유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헌법 전문의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주민들이 탁상고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냐면 삶의 지위를 높이고 여러 가지 노동자 이런 것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촛불혁명의 진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 어떻게 개인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앞세우면 우리가 획일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인 분들이 하나하나가 그들의 의견을 개신할 수 있는 직접 민주성의 절차입니다. 여기에다가 핵심을 맞춰주시면 앞으로 대표님께서도 우리의 하나의 시도자가 되고 방향을 올바로 잡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짧게 두 가지를 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냥 짧게 두 가지를 드릴게요. 네. 아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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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ch 할 것인가 하는 건 강론에 들어간 것 중에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작업이 되니까 하여튼 그런 대답을 해드리는 거고 열심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 그 이렇게 지금 말편을 보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고객님의 세월 방향도 원격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행이 열렸었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얘기했다가 우리가 통보가에서 그 다음에 중국이나 열차 혁명이 오래 선전해 가지고 L을 통해서 인민위원회도 맡아지고 각종 국민의 석권이 참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새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초보를 되게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2016년 2018년에 전공결제를 하면서도 굉장히 국민들이 지속하게 이 초북이 촌불으로서 끝나버리니까 촌불이 별불처럼 많이 번졌어요. 이게 전공결제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 기득권 포함해서 민석열 포함해 가지고 촌불을 그냥 가정기에 오는 겁니다. 촌불은 언제든지 쉽게 제외하고 싶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동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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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들이 모든 걸려가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제외하고 싶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촌불이 별붙으려면 촌불이 끝나버리면 이 동같은 게 계속 방법된다는 얘기입니다. 촌불이 햇불로 바뀌지 않으면 촌불은 촌불로서 존재자체가 기능이 약할 것 같지 않겠나. 그래서 촌불적인 사고로 시작했지만 햇불로 커져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해석붙게 크렸습니다. 두 번째, 헌법촌문 재난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아까 우리나라 지정헌법에 기능된 헌법 포함해서 전부 다 일본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다를 외웠던, 우리는 민족 부모 역사의 삶을 이고 있다. 그걸부터 다다를 외웠습니다.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안으로는 밖으로는 이바지한으로서. 우리가 법 공부를 하다보면 전부 다 거의 일본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는 한글로 되어 있지만 안으로, 밖으로, 의, 우리가 옛날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둔 에, 의, 전부 일곱이 이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의, 조사라는 것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는 굉장히 어떤 법을 공부를 하거나 불편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단어 자체, 표현 자체가, 지금도 보면 우리가 만약에 재판을 받으러 가면은 압축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외세의 제국에 지면 안건 전민적, 사민혁명 나오는데 저는 왜 우리가 지금 임시, 그 상임시정부에서 만주를 포함해 가지고, 연예주 포함해서 왜 독립적인 강정 운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 부분은 약간 좀 빠졌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헌법을 자주 시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이 되고, 만약에 이거는 개정이 아니고 재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통역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사민혁명 전에 있었던, 그리고 그 전후에 있었던 왜냐하면 우리는 남한으로 승부로 끝나는 헌법으로는 이제는 아깝지 않느냐, 헌법 제정된다고 하면 토스트 통역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감사한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 헌법으로 된다는 것은 당연히 양쪽으로 기모가 커지는 것이고, 이게 정치 세력으로서의 존재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촛불이 정치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 세력과의 내용은 뭘까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난상토될 수 밖에 없어요. 그건 다 알 수 있지만, 들을 수도 아시고 나중에 이제 트라우먼 대답을 드리려고 하면 촛불하는 게 있는데, 정당을 만드는 게 원래 일을 하잖아요. 촛불 행동 자체는 정당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정당을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정당을 자체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모두가 용인하고 동의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정치 기획과 그런, 이런 거예요. 민주당은 지진해. 우리 옛날에 방금 이랬어요. 민주당한테 펴주고, 그 다음에 진보정장 키워주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나는 민당 소설이야. 근데 진보정장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비행을 찍어주고, 이거 같이 키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긴 또 별로 그렇게 대전 못 바꾸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민주당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있어요. 그러면 촛불의 민심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그게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답답해 죽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촛불의 민경이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담아내고, 능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강화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모두의 고민이에요, 사실. 내용을 뭘 할 거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게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뭐 배짱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의도 문법에 따라서 정치를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한 정치를 기업자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토론과 노의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은 다 옳으신 얘기. 그래서 이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상의 임존만 얘기해? 할 수 없는 불가능이죠. 하지만 이건 일단 존중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의 임존만, 법통에 대한 것만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건 뒤집어지는 얘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일 뿐인데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기만 운동했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기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임시정도가 한 세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조류로 통합돼요. 그다가 이제 사회에 끝만 인정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버렸는데 우리의 독립총회사도 전체 연구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사회주의 인조 독립총회사도 싹 지워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회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조류들구에 그것까지 도구가 열리게 되죠. 당연히 열리게 되죠. 아니 그 아까 제가 그 촛불에서 횃불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촛불을 쉽게 진압되고 촛불로 끝나버린 경우가 말이죠. 그 횃불을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횃불은 촛불에 비해서는 솔직히 특이적으로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안 되면 횃불로 찌를 수가 있다. 낯식적으로 찌를 수가 있잖아. 저희 단체들끼도 행동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실천적 행동을 하려고요. 석불로 절대 다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정문을 낮추고 말씀 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뜻과 맞게 할 것 같은 정치에다 지시하고 라는 반응으로 잠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치인가를 우리에게도 지시를 하고 라는 반응을 통했습니다. 제가 흐매들었을 때 들은 게 오늘 일관들에 가르는 흐름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오다가 그게 실들이었으니까 아직까지 방금을 못 찾았던 것은 전체의 방금 바깥한 모습이 심지어 강의하셨던 여성주차로 그런 반응을 하시길래 어떤 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동을 함께하는 정치인은 우리가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정치인은. 그 정치는 어떤 특정 정치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가장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세력에 대한 사업 이 가장 크고 그걸 위해서 더 많은 세력과 연합하고 저 많은 세력과 함께해서 그 불을 일으키자는 이야기가 지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전체의 기조는 어차피 그것을 진압을 했던 내용이었고 그러나 그때 그러고 우리는 권력을 주문으로서 한다는 상황이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제 그러지 말자는 말을 말씀 기조를 하셨는데 강의주 분의 말씀은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실제로 견지되려면 견지되려면 그에 맞는 조직이 우리가 87년 항쟁 이후 부터에서 노동자 조직에 들어서고 그걸 통하자로 중고중앙에 들어서고 한 과정을 30년의 과정을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다시 이 촉불 과정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는 조직을 가지 않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또한 그와 유사하게 대중적 검증을 거치면 가지고 가면 결국 이번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엄청 역사적 소명을 끼고 이루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논의 과정이 광범해지면 오히려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건 많은데 이런 논의가 그런 경우로 가지 않을까 너무 어려워 그렇게 많네요 자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패스를 지지하는 그 그 같이 공유하는 그렇게 얘기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던다는 뭐냐면 재법과 헌법과 관련된 얘기 이런 형태를 하자면 이런 의식과 정말 새로운 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 정당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태진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연대와 이런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딴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딴 얘기한 게 아니고 기조가 너무 광범위하며 아 오늘 제가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건가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아까 전제를 했던 게 뭐냐면 실천과 전망을 얘기했잖아요 실천에서는 이게 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피할 수 없어요 이걸 해내야 그걸 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거 하는 중에도 전망의 재신은 필요하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고 이 전망에다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더 동력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굉장히 많은 계측의 요구들이 받는 데 있어요 이걸 다 같이 가자는 것이에요 그렇죠 노동의 문제도 기술되어 있잖아요 장인 문제도 기술되어 있잖아요 페미니즘과 성, 전체, 생, 문제도 기술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종 문제도 기술되어 있어요 당나사회 다행동사회 굉장히 포괄적인 힘을 갖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 취지와 그 목표는 저하고 동력한 거죠 최대한 논란하는데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2016년과 지금의 차이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저는 기존의 시민단체 우리가 계속해서 시국회의 그 저 황정현 선생 한시민과 등등에서 시국회의를 제안했잖아요 축구는 시적 높여받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시민단체는 민노총 문제도 대답 안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합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사실 처음이 안 됐으니까 2016년은 이 세력이 중심인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 모이십시오 나파를 딱 그래서 외치니까 완전 쫙 모였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퇴진 구호 안해요 그렇죠 민주당도 격차 독재 강을 하면 깔지기셔야 했어요 근데 규탄이에요 그럼 독재는 규탄이 아니라 카구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독재는 카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봤어 드디어 그리고 이 축불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장기로 나왔잖아요 그거 없으면 나왔을 것 같아요 못 나와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축불 행동이 이렇게 해 나가면 그러면 힘이 하나씩 하나씩 붙을 것이다 그게 뭐죠 처음에 백여명에 지금 몇십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집회는 거의 같이 한 셈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 공간은 우리가 축불 행동이 민주당에게 공의로 넘겨주는 거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급하게 했잖아요 민주당을 네 우리는 일시적에 대해서 그 현장 전체는 우리가 시그니엘인 거 같은데 그거 빌려주는 거에요 바라사람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민주당은 어떤 사람은 아 그거 뭐 축불 행동이 민주당 지시하는 거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정의적 타락과 그 간에 야당 타락에 대해서는 겨절이 많다지만 민주당은 그냥 좀 그런 아니잖아요 포괄적인 거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날 재밌는 게 있었어요 퇴진 부분은 아직 민주당 부담스러워해요 퇴진 얘기 안 나와요 근데 민주당이 먼저 올라와서는 퇴진하라 얘기해요 어차피 이수진 민원에 나와서 퇴진하라 이렇게 외쳐서 야 굉장히 공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민주당 지표라면 언제 있었잖아요 올라오신 분이 있을 거에요 그 다음에 우리 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퇴진 그 피켓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주식이 찍으면 퇴진 피켓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중간 과정에서의 유망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민원을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린민주당이 친화해요 근데 열린민주당의 대표가 어저께 와서 연설을 했어요 다 포괄하는 거예요 정의당 지금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정의당 어제 발표했잖아요 김근이 이거 특검 친족하자 또 뒤로 뺐잖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계속 기다려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계속 연대에 이걸 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결정 안 했어요 여러분도 일각에서는 이 족불이 이 지폐이 민주당 지폐가 이렇게 딱히 잡았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여기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다 담아내면서 한 그름씩 가는 것이죠 이 족불이 회불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손에 많은 차이점까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연대기지당 대표가 와서 연습을 했는데 맘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민대장 지폐가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환호해주고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죠? 네 이렇게 하면 아니 뭐 굳이 넓은 인상까지 그렇게 해줘? 여러 가지 말일 수 있지만 다음번에는 정의단 김종대 김종대 전 의원이나 반응을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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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죠 그래서 여러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박윤성열 세력들 전부 모여서 그래서 밀어붙여야죠 그게 회불의 양식이죠 여러 회불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세력만 가지고 되지않아요 점점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확산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축구를 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그걸 검증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조직적으로 여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검증해야 해요 검증하고 그걸 지혜로 인정하는 이런 여러 조직적 절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준동 8월달에 시작했어요 그걸로 치면 8, 9, 10, 11, 12, 1, 2 그렇죠? 이제 6개월 지난 거예요 네 대중주로 알려지는 11월이에요 11, 12, 12, 12 3개월 지났어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아까 방문에서 모였던가 흩어진 거 그건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지 지금 우리는 촛불 행동으로 모여왔잖아요 모여서 이거를 자신들의 일상적 정치 조직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이게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군 나중에 혹시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으신 거겠지만 기부금 등록이 안 돼요 근데 기부금법 위반했다고 걸었어요 그래서 수상을 받았어요 기가 막히죠 네 서울시구와 횡안부에선 안 맞아줘요 근데 그래놓고는 기부금 위반이래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임수도 회계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 아세요 딱 그렇게 하죠 딱 그래서 이렇게 힘을 다펴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토론에 기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constituting